제가 사랑의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강사로 오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네요 제가 2007년에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 3호 해가지고 어떤 아는 언니한테 나 좀 라이드 해주세요 나 좀 데려가주세요 해서 왔어요 평창동에서 서초동까지 왔는데 저는 4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럼 한 3시 반쯤에 데리러 올라요 그랬더니 얘는 사랑의 교회 본당에 들어가려면 2시에는 가야 된다 1시 반에 데리러 올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밖에 나와서 덜덜 떨고 기다리다가 차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요 저쪽 뒤쪽에 겨우 앉았습니다 한참 그때는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줄이 더 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새벽에 추운데 줄이 이렇게 동그랗게 저 밖에 파킹장까지 가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아이가 커피까지 사갖고 와가지고요 마호병에다 딱 넣어갖고 와가지고요 막 호호 불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한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는 완전히 제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새벽기도 시작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날 그 순교자의 딸님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실 때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때 눈이 안 보이던 상태에서 눈이 난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은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하니까 미국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 와서 해라 그래갖고 제가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와서 눈이 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며칠 후에 제가 화요일날 여기 새벽기도를 와서 너무 많이 울고 갔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빠졌던 게 뭐가 있나 했을 때 그날 아침 새벽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그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순교자의 따님이 전해주시는 순교자의 인생 이런 걸 보면서 아 내 안에 십자가가 더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 순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펑펑 울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저한테 막막이 찢어진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의사가 고독은 씨 때문에 막막이 너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찢어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이걸 고칠 수가 없고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릴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소당할까 봐 더군다나 제가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걸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눈을 그러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셋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제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너무 냉정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장님이라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눈이 서서히 멀어서 장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7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1월에 저를 방문하시고 그 정도로 나쁜 줄은 몰랐다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절망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적을 놓치고 삽니다 제가 목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숨 한 번만 아주 편안하게 후 하고 쉬고 다시 들이마실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한 번 숨 쉬는데 백만 불씩 내라고 해도 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게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아 이게 기적이구나 하고 깨닫고 살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내가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돌아보면 뒤에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은혜로 그렇게 보이게 막막에 상이 딱 맺히게 그리고 그 얇은 막막이 찢어지지 않고 일생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기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기적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딸의 눈 저 아이가 언제든지 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아버님을 그렇게 공경해드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던 그 세대에 굉장히 혼동된 세대였기 때문에 유교문화가 깨어지면서 미국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때 헌 것도 버리고 새 것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전 진공상태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해도 되는지 어쩌다 보는 미국 문화에서 나오는 그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 막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제가 굉장히 불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만 하면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만 해드리고 성적만 잘 받으면 나는 무슨 벼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 세대 간의 관계를 지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거듭난 아버지와 거듭난 딸의 사랑이라는 게 참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2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눈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볼 수 이제 눈 책을 보거나 이러지 못하게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제가 하루 종일 멀뚱멀뚱 눈을 뜨고 누워있으니까 안 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녹음기를 하나 주시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다 해라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그게 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셔서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한 달 동안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녹음기에다 대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책 두 권 정도 될 만한 분량이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그 책을 책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원고로 누군가가 풀어서 써주면 그걸 보고 책을 나중에 내라 아버지가 그러셔서 저는 그랬는데요 이번에 7월에 다시 여기에 왔을 때 그걸 풀어 쓰시던 분이 풀어 쓰시다가 그냥 이거 책으로 냅시다 그러셔서 우리 열림원 출판사에서 그냥 냅시다 저를 보고 책을 그냥 낸다고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다 봐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병이어라는 것이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부서트리셔서 형체가 없이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 책을 잘 읽지도 못하고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맨날 도망가고 나 혼자 잘난 척하는 사춘기 아이 같은 저를 계속 다시 좋은 목자님들 보내주시고 좋은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쓰러질 때면 또 가끔 야단도 치시고 그러시면서 여기까지 저를 데려와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정말 태어난 그날부터 그냥 태어났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모르게 잘한 게 있겠어요 전날 울고 전 먹고 떼쓰고 기저귀 적시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그렇게 이뻤겠어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아버지만 많이 아프게 하고 제가 이 히피 문화에 좀 젖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좋아하던 그때 노래들이 Bob Dylan의 Times They Are Changing 이런 노래가 지금 다시 가사를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되라고 그래야 되는 그런 노래들인데 거기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때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으면 비키십시오 그 기성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et out of my way 내 앞에서 비키세요 제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안 도와주실 것이면 비키세요 이러면서 컸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저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하는 그 사단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치밀하게 전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아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해 네 아버지 믿다가는 너는 큰일 나 그러니까 네 혼자 일어나서 지금 이 변하는 세대에 너네 아버지는 구식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방해가 될 거야 너를 사랑해 주지 않잖아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너에게 다 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을 찾아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그러면 아버지 세대의 문화가 필요 없어 너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고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너는 네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이러면서 그 당시 60년대에 젊은 미국 청년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때 그 문화가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그 문화가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십계명이 법정에서 헌법상으로 이제는 거기다 걸면 안 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기도가 학교에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미국 법에 걸린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다 6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독약을 독약인지도 모르고 이어폰 꽂고 엄마가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그런 음악을 듣고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에게 들어온 그 고아의 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했는데도 아버지하고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육신의 나라, 아버지인 나라를 떠나서 새 나라에 가서 새 아이덴티티를 찾고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 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떠났을 때 미국으로 떠났을 때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랬지만 저의 생각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성취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러면 나는 나 혼자만으로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가니까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금방 되었어요 법대 갔을 때 여자지만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아버지도 남편도 필요 없다 그렇게 우리 클라스메이트들이 다 얘기하는데 아 그런가 보다 문화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버클리 너무너무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결국은 하나님도 아버지 세대도 다 필요 없고 나의 지성, 나의 개성 그리고 나의 의지면 이 세상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거기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32년을 살고 나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남은 거는 두려움 초조감, 실패감, 좌절감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아처럼 32년을 살았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94년에 세리토스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왜 이사 갔냐면 여전히 저의 그 인본적인 고아적인, 노예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아이는 최고로 좋은 학교에 가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굶어죽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세리토스라는 곳에 위트니 하이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아이들이 SAT도 거의 만점을 맞고 그리고 미니멈 잘못 가도 UC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UC버클리 정도는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맥모 삼천지교처럼요 그러면 그리로 가자 그래서 헐리우틀에 있는 멋있는 집을 버리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열로 세리토스라는 곳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92년에 구원 받고 저도 알지 못하게 저는 싫다고 밀어내고 있었지만 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첫 번째 출애급기가 제가 세리토스에 가게 된 건 것 같아요 저는 나쁜 동기로 간 건데 나쁘기까지는 않겠지만 세상적인 동기로 간 건데 그곳에 갔을 때 94년에 아이를 이제 학교를 넣어야 되니까 새학기가 시작되는 방학 때 6월 달에 서둘러서 세를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 엄마 치맛바람이었냐면요 제 집이 LA 헐리우드에 있었는데 그 집을 새를 주고 당장 집을 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얘가 위트니 떨어지면 다시 이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볼 때까지는 거기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남의 집을 새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공고한 때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야지 지금 세리토스로 이사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고아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참견받는 게 싫습니다 나는 신방 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막 시끄러우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 신방도 안 오고 그냥 설교만 딱 들으면 집에 가도 되고 나 참견 안 하고 교제하자고 안 그러고 이런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줬는데 주소를 가르쳐 주질 않고 몇 가와 어디 정도에 있는데 물어서 찾아가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근처에 한국교회가 몇 개나 있겠나 찾지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인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파현이 학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가 있다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한국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I don't know I don't know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밑에 내려가면 한국교회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막 늦어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제 친구가 가르쳐 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파현이하고 사우스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얘가 별로 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크네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를 얼른 국민학교 반에다 집어넣고 막 들어가는데 맨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모르는 얘기 할 거예요 그랬는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설교 도중이셨으니까요 앞을 저는 모르죠 무슨 얘기였는지를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시나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면 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 보고 잘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처음 체험한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본당에 까뜩찬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냥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내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편했어요 여기가 편하다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가 그러면서 그동안 이민생활하면서 나 혼자 아버지 참견도 싫고 아무 참견도 싫고 나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찾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결혼생활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가 훨씬 잘 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러고 제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지치고 찢기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좋다 하는 평강을 처음 체험했던 것이 실수로 들어왔던 사랑의 한 성전에서 제가 처음 그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가려던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가 저의 홈처치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오늘도 지난번에 느꼈던 그 느낌이 나에게 올려나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94년 세리토스에서 사랑의 성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었더니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94년에 40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소화로 그랬습니다 아 저거는 집에서 노는 여자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나는 8시 반이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리에서 그때 검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둘 우리 셋인데 어린아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 우리 진성이 그리고 깐난 애기 진영이 데리고 쩔쩔쩔쩔 매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라 저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나운스먼트를 하시는데 저건 딴 사람들 일이야 그러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에 제가 집에서 우리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저를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위트니에는 붙어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더니 이 아이가 마치 무슨 스케줄에 있는 것처럼 14살 생일날부터 반항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하고 막 싸움하고 지치고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깐난 애기들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내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국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한 시간을 늦췄다 또 잃게 했다 그래서 사람을 정신을 빼놓는데 제가 보통 때는 시계를 딱 맞춰놓거든요 그 전날 그런데 보통 일요일 날 아침에 시간을 바꿉니다 월요일 날 바꾸면 지각할까봐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이 바뀐 거를 몰랐어요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막 야단쳐가면서 옷 입혀가지고 정신없이 셋을 데리고 까난 애기까지 안고 성전회를 저는 열심히 일찍 가서 앞에 앉아있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은 들어갔더니 꽉 차있어요 여기서 이상하다 그리고 뒤에 앉았더니 이미 예배가 시작됐길래 오늘 왜 예배가 벌써 시작됐지 이상하네 그리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바뀐 걸 몰라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오정현 목사님이 또 소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사춘기 아이들을 이 험한 미국에서 기르면서 아침에 잠을 자는 엄마들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기가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렸어요 너는 왜 자니 지금 사춘기 아이가 너 힘들다며 제가 지금 너 말 안 듣는데 아침에 내려주면 데리고 올 때까지 뭐 하는지 어떻게 하니 그런데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이 오니 나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불을 지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이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제가 또 일대일로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오지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특히 사춘기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은 빠지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40일 특세를 시작하셨는데 진짜 40일을 하시더라고요 주중까지 그래서 저는 밤에는 늦게 자는데 늦게 자라면 자요 저는 철야는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는 아주 매일같이 아침이면 아이들 깨워서 제 시간에 학교 보내고 직장에 가는 것이 아침이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눈곱을 띄고 나오는데 그런데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새벽기도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주중에 아이들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아이가 14살 3살 1살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요 14살짜리는 무섭게 우니까 건드리질 못하고 이 4살짜리 1살짜리 3살 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성이가 얘네들을요 밤중에 옷을 다 입혀갖고 재웠습니다 아침까지 먹여갖고 재웠어요 엄마 저녁 먹었는데 그럼 이건 아침이야 하나 더 먹어 얘네들이요 아이들일 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애들은요 엄마가 하면 그냥 말을 들어요 어? 오케이 그리고 먹고 옷 입으라면 옷 입고 자더라고요 신발까지 다 신겨가지고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가는 게 이게 아주 불가능하거든요 얘네들까지 깨워서 양치질까지 다 식혀가지고 재웠습니다 세수도 다 하고 그래서 아침이면 제가 준비하자마자 얘네들을 양쪽 팔에 끼고 그냥 자는 애들을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에다가 넣고 자는 애들을 데리고 맨 앞에 와서 눕혀놓고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요 제가 그때 그 40일 동안 받은 은혜가 아직까지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옥사님께서 아 이거는 너무 힘들구나 그걸 깨달이셔가지고 20일로 줄더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끝나면요 7일째가 되면 폐가 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40일 기도할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것이 그 첫 번째 특세 40일 때 너무 졸려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처음 10일 동안은 저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와서 하품하고 무슨 얘기 하시냐 그러다 아니야 그래도 사춘기 기른 애들은 해야 된대 그러고 계속 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올빼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난데 종달새에서 체질로 바꾸십시오 그러더니 이름도 특세로 바꾸셔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부터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올빼미였는데 종달새로 거듭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침에 3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게요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제가 3시만 눈이 딱 떠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 체질이 바뀌는 것이 그때 40일을 해야 바뀌더라고요 일주일 해갖고 안 비깁니다 처음 열흘 동안은 하나도 안 좋았다니까 이번에 특세 처음 나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거는 그냥 맛만 보신 거고요 8일째부터는 집에서 혼자 하십시오 제가 며칠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중간쯤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울고 막 떼쓰는 아이들을 끌고 와서 눕혀놓고 직장에 가서 졸고 하는 이런 힘든 한 10일 20일이 지났을 때 그때 강사로 하영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의 교회 새벽기도가 왜 4시만으로 변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때 변했습니다 원래는 5시 시작했었는데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오셔서 사람들이 완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는 보통 6시가 되면 칼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6시가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 책가방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냥 가면 아이들 겨우 학교에 제 시간을 보내고 제가 1시간대 운전해가지고 가서 8시 반까지 출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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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좋아도 6시면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6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듬성듬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성령이라는 걸 처음 체험해 봤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의자에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6시 반이 돼버렸어요 라고 아이들도 다 지각하고 저도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또 또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 제가 여러분들이 참 부러운 게요 정말 오정현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목자십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곳에서 정말 좋은 목자님들 많이 만났지만 제가 충격적으로 아 나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났다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게 그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목사님께서 막 강단으로 뛰어올라 오시더니 하 목사님을 붙잡고 하루 더 해주세요 하니까 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나요 이틀 하기로 해놓고 하루 더 해주세요 우리 양들 보세요 쟤네들 지각하면서 못 일어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먹여주세요 제가 그날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그날 목사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양들은 내가 먹이는 거 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먹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만일에 하루 더 하신다 그러면 내일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두 분이서 강단에서 못해요 해요 그러고 그러더니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중현 목사님이요 이 작전을 바꾸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더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땡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나중에 내려가서 얘기하자 아니 여기서 대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완전 반강제로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하셨는데 목사님이 우리 5시에 시작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각하셨죠 내일부터는 4시 반에 오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가 4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온 사람은 제 생각에는 성령 세례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왔던 성전을 꽉 메꿨던 우리 성도들은 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체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 열기가 너무나 너무나 뜨거워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94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제 인생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참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완전히 정권이 양해서 2002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당신만이 사십니다 하고 제가 완전히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까지 저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제가 하루 종일 웃고 다녔습니다 그냥 나뭇잎만 흔들리는 거 봐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좋습니다 나뭇잎이 저렇게 파라는 걸 처음 봤네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려면 나의 영이 거듭나야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시작한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상처를 줘도 그 사람들이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 2주일 딱 2주일 갔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때 말씀에 이런 어떤 기초라든지 나중에 제자훈련을 다음에 저는 성령체험을 먼저 하고 제자훈련을 그렇게 제자훈련 하라고 그러는 교회인데 제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아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하고 4년을 도망다니다가 제가 98년에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체험적으로 성령체험을 했기 때문에 딱 2주가 지나니까 그 바위에 씨가 떨어졌던 것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그것을 찾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말씀훈련을 통해서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때는 그 안에서 완전히 제가 육신이 죽고 저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저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체험했을 때 첫사랑이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그거는 뺏겨 나중에 네가 더 성숙해야지 하나님을 알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막 문도 세 번을 잠그고 그러고 나가야 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리토스는 도둑이 많다는데 아이가 차를 타고 나가면 얘가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나갔을 때부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러고 제가 항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는 말마다 다 한테나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내 입장이 타버라치 이러면서 삐지기를 잘했어요 제가 아주 선수처럼 잘 삐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었어요 항상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그것이 고아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엘리아의 영이 오셔서 제 마음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첫사랑의 체험을 제가 하니까 하니 2주 동안은 근심 걱정 두려워하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제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여유가 딱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상처를 줘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상처가 더 많은가 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아주 이러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난 아버지한테 사랑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웃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엘리아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아들을 돌이키게 해주는 접속을 시켜주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 체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 그 2주일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잘 끝내고 그리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시집이 있는 먼 싸노세라는 곳에 갔다 왔더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집을 완전히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시민권 조금 있는 돈 중요한 서류 엄마한테 아빠한테 결혼하면서 받았던 폐물들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다 이쁘게 싸가지고 금고에다가 잘라놨거든요 그랬더니 금고를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둘 다 변호사였는데 저는 검사고 우리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이 집에 이사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인슈런스 바인더도 아직 못 받았는 상태인데 이게 다 훔쳐갔으니 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찮아 나쁜 일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야 몰라 나쁜 일일 리가 없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일어난 일은 나쁜 일일 수가 없어 이거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정신이 돌았든지 아니면 뭔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기적이라는 걸 체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요 넉넉한 마음에서 전혀 두렵지가 않고 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도둑맞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찬송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우리 남편이 보면 너는 노래가 나오냐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제일 제 거가 제일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폐물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간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준 것까지 합해가지고 많았어요 그게 다 없어졌는데 없어졌을 리가 없어 이런 그 어떤 이상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 보험 들 때 현금과 보석은 빼는 거래요 왜냐하면 보석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수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뭐 며칠 안에 그 폴리시 그 바인더를 보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못 보내줬대요 그래갖고 한 달이 지나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늦게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현금과 보석은 안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우리는 이번에 하나도 보상을 못 받겠구나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변호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너무너무 사과를 하면서 한 달이나 넘게 돼가지고 우리가 바인더가 갔으니까 이번에는 예외로 모든 현금과 보석을 보상해 드릴 테니까 얼마였는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 같았으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거룩하시고 나하고는 틀린 분이신데 이분은 막대하면 안되겠구나 그래갖고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유혹은 왔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유혹은 올 수가 있잖아요 유혹은 오지요 그쵸? 제가 대강 해봤을 때 한 만 거기서 한 1, 2만불 더 써가지고 주면 자기네들이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헝금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게 안되더라고요 엘리야의 영이 와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정말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이신지 그런데 이분이 내가 경외하는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식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로 그런데 아버지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사장 1절 보라 극렬한 풀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라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3장 10절이 아니고 16절에서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는 없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엘리아의 영이 임하여서 내 멀었던 눈이 떠서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 악인에게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초개같이 없앨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불치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훔쳐간 세상의 영이 있습니까? 그 영들이 커 보이세요? 무서워 보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시면요 10편 68편에서 말하셨습니다 Let God arise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그들은 완전히 먼지처럼 없어집니다 촌농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의 아들들 자기를 아는 자기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의로운 해가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면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추면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원수 마귀들의 우리를 억압하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서 어저께까지 갇혀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불치라고 하고 유언장 쓰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완전한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는 이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리고 이 무서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흑암이 와서 이 땅을 다 덮을 때 이 사회에서 6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일어나라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이마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구별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상전을 섬기는 종처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종교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구별되는 때가 지금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 인생을 바쳐서 지금 바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에게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일어나서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아의 영을 제가 처음 체험한 것이 94년 남가주 사랑의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였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엘리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순종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채찍에 맞았으니 나았다고 하면 그냥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의 말씀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이 하라고 하신 것이 그런데 가서 너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그리고 너의 먼저 세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해라 이 공경의 문화가 회복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문화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종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었으니 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선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 또 우리가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그분들을 존경함으로써 나타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경의 문화가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공경해 드릴 때 어머니를 내가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잘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육신의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욕먹어서 정말 당연한 그런 행동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공경해 줘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가 운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너희들이 것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곳에 엘리아 형이 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태까지 무섭게 여겨졌던 하나님 나는 안 고쳐줄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서 찔려서 죽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인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영적인 괴로움 혼적인 괴로움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엘리아 형이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안에서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분들을 용서하세요 이제 그분들을 풀어주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실수한 거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부서져서 망가져서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 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아 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는 산들이 촌농처럼 녹는다고 했습니다 10년씩 20년씩 30년씩 낯적 치유에도 절대로 녹아지지 않던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그 자리에서 촌농처럼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회복되는 세대 회복의 기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엘리아의 형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면 자녀로서 시작하셔서 집에서 가서 아비에게로 아버지의 세대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시면 여러분들이 그 엘리아의 형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자녀들의 아픔 그리고 자녀들의 그 좋은 점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4분을 더 했는데요 오늘 정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마치 가족들 같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1분만 더 할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에 왜냐하면은 구원은 지금이거든요 치유는 지금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지금 아버지 성령 아들의 임재하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곳에서 지금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 거기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용서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생기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잠깐 한 달 동안 수술하러 온 거였는데요 난소암이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난소암도 아니고 암 말기고 위암이고 난소에 퍼지고 뼈에 퍼지고 이제는 3개월 있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그냥 걱정도 안 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제가 고아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몸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 대신 채찍 맞아서 죽게 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데 내가 전한 것을 믿어라 의사가 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전한 것을 믿어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는 이 암에서 낳았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낳았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접속이 된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자식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이 눈 수술을 절대로 못한다고 의사들이 3년을 그랬었는데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자고만 그러면 아버지한테 신경질 부리고 믿음 많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병원에 가보자 그러면 아버지 저는 병원에 안 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슈스감사절에 여기 와가지고 또 아버지랑 싸웠습니다 병원에 가자 싫어요 저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는 공경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잤는데 그날 밤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개하고 제가 내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었구나 내 신앙 생활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빠 신앙이 나보다 더 좋대요 저는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과하고 좋은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해봅시다 하고 수술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막을 붙여주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불같은 기적으로 오든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의학적인 것이 어떤 의사의 손으로 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공경하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유업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치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내려가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늘 나는 여태까지는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접속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꼭 하나님을 지금 이 엘리야 영이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보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두 팔을 벌리고 아빠 안아줘 하고 덤비는 것처럼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안아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을 두 팔을 아버지에게 벌리고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영으로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 하나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를 지금 이곳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가져가 주십시오 십자가에 뽑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세요 치유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회복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나갑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리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저의 마음을 딱딱하게 지금 아들들에게 딸에게 실망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의 아비의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불만이 많고 상처가 많고 사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자식의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려주세요 지금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